나라가 드디어 댄스 한 곡을 성공시켰답니다! 아이들이 끝까지 해낼 수만 있다면 내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아요! 축하드려요! 전 티타임을 가져야 해서 이만! 저도 그 티타임에 참석하고 싶네요! 선생님의 시간은 아이들에게 쓰셔야죠! 내일 봐요, 선생님! 아니, 그, 그, 잠깐만! 같이 가요! 다음 샤이닝스타 7화! 가지 마세요! 샬리 선생님의 꿈! 기대해 주세요! 안녕하십니까!